작가이며 칼럼니스트인 그리고 경제평론가로 활동 중인 윤문원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아버지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아버지에 관한 것인기에 좀 길긴 하지만 매우 공감이 가는 글이라 줄여서 읽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란 때로는 울고 싶지만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어머니의 눈물은 얼굴로 흐르지만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으로 흘러 가슴에 눈물이 고여있다 아버지의 울음은 그 농도가 어머니 울음의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가족을 자신의 수레에 태워 묵묵히 끌고 가는 말과 같은 존재이다 아버지가 옷걸이에 걸고 싶은 것은 양복 상의가 아니라 아버지 어깨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침이다 아버지의 이마에 하나 둘 늘어나는 주름살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다 아버지의 무겁기만 한 발걸음은 삶의 힘겨움 때문이다 아버지의 꾸부정해진 허리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출근하는 직장은 즐거운 인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다 가슴 속에 꿈 하나를 숨기고 정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참아야 한다 가정의 행복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연히 나는 없어지고 가족이 삶의 전부가 된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강박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자식은 남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아버지의 수입을 거론하고 아버지의 주의를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의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아버지란 침묵과 고단한 삶을 자신의 베개로 삶는 사람이다 말없이 묵묵한 아버지가 툭 던지는 기척기침 소리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근자함을 알기는 짧고 굵은 신호이다 아버지란 그토로는 태연해하거나 자신만만해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에 대한 흐무감과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움을 겪는 존재이다 아버지는 항상 강한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너무 약하고 피지치는 연약한 한 인간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어 속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가장 끄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 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과 딸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산소처럼 항상 자식 곁에 있지만 아버지는 그 깊은 사랑을 감춘 채 대기하고 있다 아버지는 비탈길에 서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위험한 등산길에 등산객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자식들이 힘들 때 쓰러지지 않고 살게 하는 삶의 기둥이다 아버지의 손은 자식을 위한 삶이 그대로 박혀있는 손이다 바로 그 손으로 자식이 넘어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의 빛을 발한다 아버지는 빗동산의 바이오 같은 존재이다 시골 마을의 너티나무처럼 무더위에 그늘에 덕을 베푸는 존재이다 끝없이 강한 불길 같으면서도 자욱한 안개와 같은 그리움의 존재이다 읽으면서 여러 번 고개를 끄떡이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비해서 가족으로부터 참 인기 없는 사람이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먼저 엄마를 찾고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도 무한한 책임은 그 아버지가 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매일 고운 아버지가 될 것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버지 날을 맞아 고운 아버지상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사무엘의 아버지라고 세워보았습니다 사무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영적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시대의 영적 지도자이자 영웅인 사무엘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그녀의 헌신, 이것이 바로 사무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흔히들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새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과 한나를 깨워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아버지가 없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한국일보 미주판에서 아버지들을 맞아, 아버지 나를 맞아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종교 특집에 실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남가주 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발표한 그런 글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자녀들의 신앙심이 엄마보다는 아빠 위에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머니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했을 때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비율은 고작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불규칙하게 출석하는 비율이 37%이긴 하지만 둘을 다 합쳐도 모두 39%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61%는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통계를 내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을 때 자녀가 성장한 후에 교회를 출석하는 비율을 보면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비율은 3%이지만 불규칙적으로 출석하는 비율이 59%였으므로 과 합쳐서 62%에 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만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인구센서스의 개인의 종교 성향까지 조사하는 스위스의 발표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을 저시리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종교생활을 했는지보다 아버지의 교회 출석 여부에 따라 성인이 된 자녀의 신앙생활 성실성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아버지를 통해 바깥세상을 배우는 자녀들이 아버지가 없는 교회는 여자들과 어린이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므로 결국에는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결과 그 통계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근거로 접근해 보면 사무엘의 신앙에 엘가나의 영향이 적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기까지 엘가나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가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던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시대에 글쭉한 영웅이었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엘가나는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업에서 나와서 신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들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당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신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이 곧 그 아들 사무엘에게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선이들 사사시대 말기로 우리가 예측을 하게 있는데요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숫자는 소수에 불과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숨기며 이방 문화에 도치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오랜데로 행하였고 석관을 쫓아 형식이 되던 예배를 드리던 시대가 바로 엘가나가 살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실함을 드리는 제사를 잃어버렸던 시대가 바로 엘가나가 살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의 법배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신로에 올라가서 신실하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재단을 새롭게 세우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는 위대한 사무엘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바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대중예배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보다 다른 일에 관심이 많고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대신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덜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흔히들 회중예배를 대신해서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중예배가 살지 않으면 삶의 예배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헌신의 제물로 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회중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와 만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개시에 응답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중의 사람을 찾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몸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을까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겼고 그 시곧 하나님을 향한 그의 멸시적 태도였으며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지도자들로 인한 실망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지도자의 삶에서 느껴지는 최치는 예배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에 그 은행 심사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고 후미를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간혹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결코 방해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엘가나를 보십시오 3절에 엘가나가 신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때는 바로 홈리와 비누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홈리와 비누하스는 그리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부증을 다하는 나쁜 제사장이었고 2장 23대를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고 할 만큼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엘가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갔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시루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위대한 예배자 사무엘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가나는 슬픔을 당한 아내의 아픔과 아픔을 공유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스가 가능했던 시대였으므로 그는 한나와 번인나라는 아내의 둘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번인나는 아들을 가졌지만 한나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한나는 무척 슬프습니다 그의 그녀의 남편이 재물을 갑질로 주어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물질로도 이기지 못할 슬픔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나가 자식이 없었음으로 슬퍼했다라고 해석하지만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어디에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슬퍼했다는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슬퍼했던 것은 육제를 보면 요하께서 성쾌치 않게 하심으로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케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원인이 되긴 했지만 그녀를 슬프게 했던 것은 바로 번인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은행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번인나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이 격동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기부리인들의 생명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잉태치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찡별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번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하나님의 저주 혹은 버림받은 것으로 조롱하므로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는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녀를 견디지 못하게 했던 슬픔은 단순히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나요 내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인가요 당신의 심판인가요 여러 복잡하게 얽혀있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그녀는 하나님께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치 못한 불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가졌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가나를 보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약간 닭살이 돋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 내가 열 아들보다 열 아들의 몫을 대신해 주겠다 열 아들보다 나은 남편이 되겠다 라고 하는 말로 슬픔에 공감하며 같이 아파하며 위로하는 엘가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병해와 출세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결점을 은근히 들추는 것을 방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만들어 사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는 다시는 마음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간혹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는 떠나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교회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약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아픔을 겪는 사람을 감싸주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는데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을 아픔을 겪는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처참하게 만드니 정말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에 품이 진 어둠의 길에서 어렵고 힘들게 교회를 찾은 영혼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처를 덧내고 아픔을 짓누르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 극률의 마음인 최근지심이 다 있는데 각박한 사회를 살다 보니 그것마저 잊어버린 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더 크고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하나로 교회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이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무책이나 마음에 와닿아서 이 책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물론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은 로마스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읽어보면 사모님은 주위에 많이 우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 때문에 우는 사람 남편 때문에 우는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때문에 우는 사람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고는 내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물어있게 만들고 배려는 사람을 매력있게 만들며 존중은 사람을 품격있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다 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매력이나 품격은 그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나오는 겸손과 사랑으로 그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엘가나는 수퇴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람들의 비란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제물로 위로를 전한 마음착한 사모엘의 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신뢰하며 존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한나는 기도 중에 서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묻고 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아이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그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결정한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서 서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진정한 선지자를 원했고 한나는 아들을 원했는데 그것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아이가 생겼고 한나는 그 아들을 서원에 따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고 그 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가난한 어머니인 한나보다 아버지인 엘가나가 가진 권리가 더 많든 시대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물로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할 때에 그대의 복연에 오른 대로 하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어린 사무엘은 한나에게도 귀한 아들이었지만 엘가나에게도 참으로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얻은 아들이었으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서원의 제물로 드린다고 할 수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젖을 뗀 핏덩이와 같은 아들을 제사장에게 맡기고는 1년에 절기 한 번에만 볼 수 있다고 하는 일은 감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오래전에는 어려운 미국 생활 때문에 한국의 자녀를 어린 자녀를 가족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그런 부모를 비행기 안에서 가끔 볼 기회가 있습니다 핏덩이와 같은 자식을 맡기고 돌아오는 부모들이 가지는 그 아픔은 하염없이 흘러는 눈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륙하는 시간부터 착륙하는 시간까지 연신 눈물을 훔치며 우는 모습을 보면 자식과 헤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결정을 존중했고 신뢰하는 사무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었고 그의 아내가 그 약속을 어기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맺은 은약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 은약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아버지로서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아들을 소원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약속을 헌식작처럼 벌이는 그런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약속을 했다가도 작은 손해가 다가오면 언제 그와 같은 약속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엘간아는 비록 자신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이 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많아도 아내가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좋은 사무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에는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조지 허버트 워크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던 날입니다 그때 아들이었던 조지 W. 부시는요 아버지를 추모하는 글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아들과 딸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이 짤막한 추모사는 최고의 추모사라고 하는 평을 받아 아직도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계좌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아들과 딸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 물을 때 서슴없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을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아버지는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슬픔을 당한 사람과 공감하며 감싸줄 줄 아는 극률의 아버지였으며 하나님과의 소원을 한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신뢰했던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맞아 만백성의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든지 가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이길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